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진이에요 오늘도 저와 함께 보스턴 유니버시티 음대생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저는 지금 레슨을 받으러 와 있는 상태에요 오늘은 반주와 함께하는 레슨이 있을거에요 제가 3월 31일날 리사이트를 있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레슨 받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Thank you I mean if you want to make an echo it has to be much softer I think can you make a..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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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만약에 만약에 조금 이상하게 가서 알기로는 공동의 Amazing 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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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시간 동안 엄청 열심히 불었더니 이제 힘이 드네요 지금은 잠깐 쉬는 겸 해서 이제 유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보스턴 유니버시티 F1 비자로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현재 제 몸이 있다 이런 걸 증명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함께 같이 가보십시다 연습을 하러 돌아왔습니다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원래 공부하다가 연습할 계기였으나 친구 만나서 친구랑 딥토킹을 하고요 연습을 좀 하고 시간이 되면 공부를 좀 하다가 오늘 비유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있어서 연습하다가 잠깐 아이스하키 보러 갔다 올 거예요 계속 공부 아끼만 해서 스트레스 풀 게 좀 필요하거든요 몸이 약간 피곤한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분 전환을 해줘야 또 삶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좋은데 요즘에 음대가 오디션 시즌이에요 그래서 막 컴피티션이랑 오디션 시즌이어가지고 저랑 친한 친구들은 이제 막 한 명은 코클이 있고 한 명은 박사 오디션이 있고 한 명은 또 PD 퍼포먼스 디플로마 오디션이 있어서 다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음악 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스케줄이 다 달라서 시간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요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보스턴, 음대생, 이명진, 나 혼자 산다 이걸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연습도 혼자서 해야 되고 오버한 사람 리드 깎는 것도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를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습하다가 잠깐 쉬는 동안에는 이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돌아왔어요 악기다 보니까 계속 이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악기 불다가 이제 더 이상 불 바람이 없고 낼 에너지가 없을 때는 좀 쉬거나 아니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뭔가 다른 거를 합니다 리드를 깎기도 하고요 현재 저는 연습을 마치고 어게인스 아레나라고 해서 아이스하키 경기가 있는 경기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역시 보스턴은 추워요 네 아이스하키가 있는 아레나 현장에 와있어요 일단 저의 자리를 찾아서 가볼까요 네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. You yeah, I second time. He second time. Woo! Let's make it a start. It's a lot of the new performers of Austin University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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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